프란치스코 그동안의 자기의 노력이 모두 쓸데없는 짓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또 때로는 독신생활을 포기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유혹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는 운수자들이 쓰던 옛 방법을 취했는데 예컨대 허리에 맨 새끼띠를 풀어서 벌거벗은 등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이 음막에서 그는 격심한 6일 유혹에 시달렸다. 밤중에 그가 음막에서 기도하고 있노라면 악마는 그의 엄격한 고행을 중지시키고자 유혹했다. 악마는 이 젊은 고행자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남보다 특별하게 사는 척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꾸미라고 하였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와 같은 독신생활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냐고 그의 마음을 몹시 흔들어 놓았다. 이런 유혹이 집요하게 자기 마음을 시달리게 하자 참을 수 없어 밤중에 프란치스코는 벌떡 일어나 옷을 다 벗었다. 이 옷은 수도회의 것이니까 찢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너 같은 얼간이는 혼나봐야겠다. 바짝 정신 차려 행동하기 위해 몽둥이 찜질을 맞아야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손에 쥔 새끼줄로 자기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이러한 가혹한 고문 속에서도 육체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자 그는 밖으로 나갔다. 문막 밖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그 눈 속에 반나채가 든 채 뛰어들어가 일곱 개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사람 앞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듯 말을 건넸다. 자 봐라 프란치스코야 내가 가정을 꾸미고 싶어하는 내 가족이 모조리 여기 있단다. 저기 있는 큰 것은 너의 마누라고 부인 곁에 있는 내 놈이 너의 두 아들과 두 딸이다. 이쪽에 있는 커다란 두 개는 너의 집 머슴과 한여다. 그리고 너는 이 식구들의 가장이다. 이 대식구들은 모두 너만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추워 죽을 지경이다. 빨리 뭔가를 입혀야지. 식구가 너무 많다고? 그렇다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지. 뭐 할 수 없다고? 이 멍청한 친구야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벅찬 거야. 이 지상에서는 그 외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이러는 사이에 악마는 도망가고 육체의 유혹은 사라졌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음막으로 되돌아왔다. 프란치스코는 글라라와 그 최초의 수녀들이 산 다미아노에서 지내는 조용하고 내적인 생활을 본 뒤부터 다시금 자기 성소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것은 세속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옛 은수자들처럼 자기 영혼 구령만을 위하여 홀로 살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었다. 많은 제자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 물론 프란치스코는 은수생활의 위험, 말하자면 영적인 독선과 수덕적인 자만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자로서의 삶이 자신의 영신적인 발을 먼지투성이로 만들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이 시기에 또 세속을 완전히 이탈하고자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프란치스코를 사로잡았다. 가끔 형제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토의했지만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은수생활을 선택하는 데 방해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표향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오른편에 영광스럽게 자정하신 대신에 이 세상에 오셔서 괴로운 인간 삶을 견디시고 십자가상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리라 결심했다. 전에는 복음서를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개시로 받아들였으나 이번에는 은혜 받은 두 사람의 감도에 순종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를 먼저 글라라에게 보냈고 그 다음은 몬테 수바시오 동굴에서 은수생활을 하고 있는 실베르텔 형제에게 보냈다. 프란치스코는 실베스텔과 글라라의 판단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실베스텔 형제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에게 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형제 프란치스코에게 전하시오.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자기 영혼만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많은 영혼을 구하고자 그를 부르신 거요. 그 다음 마세오는 글라라에게 갔다. 글라라와 다른 수녀 한 분이 실베스텔과 똑같은 응답을 받았노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마세오가 프란치스코에게 돌아갔다. 프란치스코는 머리를 숙이고 양손을 십자가형으로 가슴에 포개며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마세오 형제는 실베스텔과 글라라와 또 다른 수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을 전했다. 당신은 밖으로 나가 설교하세요.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손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다.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받은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에게 자 갑시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는 마세오와 안젤로 형제를 동반하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났다. 이리하여 그들은 깐나라와 베바냐 사이에 오게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길가에 나무들을 보니 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앉아있었다. 많은 새들을 보자 프란치스코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여기서 좀 기다리시오. 우리 자매인 새들에게 설교하겠소.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땅에 내려앉았다. 프란치스코의 옷자락이 새들의 스쳐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설교를 끝내고 새들에게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권한 뒤 강복을 주었다. 그랬더니 새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힘차게 지저귀며 사라져갔다.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였는가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자연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부르며 전체 피조물에 대한 넓은 형제적 사랑을 느꼈다. 형님 태양이여 나의 누님 달이여 형제 늑대여 누님 귀뚜람이여 형제 새들이여 라고 부르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관조했다. 돌을 밟아야 할 경우엔 형제 바위여 하면서 두려움과 존경을 가졌다. 그는 아궁이 불이 자기의 옷 끝에 붙어 타올라도 형제 불은 해를 끼치지 않소 하면서 끄지 않았다. 촛불이나 등잔불도 끄지 않았다. 타다 남은 통나무도 내던지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 사람이 다니는 길 위로 기어 다니는 벌레를 보면 손으로 집어서 밟히지 않게 길가로 옮겨 놓고서야 지나갔다. 겨울이 되면 벌집에 꿀과 포도주를 넣어주어 추운 겨울을 잘 지내게 했다. 비둘기에게는 둥지를 만들어주었다.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풀어주려고 항상 애쓰셨다. 언젠가 프란치스코는 농부가 끌고 가던 어린 양 두 마리 값으로 외투를 벗어준 일도 있다. 프란치스코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다. 그분이 가까이 가서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기를 달래듯 어린 양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셨다. 그리고 농부에게 왜 당신은 내 형제인 어린 양을 괴롭힙니까 하시자. 그 농부는 나는 양을 팔러 시장에 갑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이 양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살에서 먹겠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하시면서 그분은 즉시 사버렸다. 뽀롱 찌운 콜라에서 그분은 오랫동안 한 마리 어린 양을 기르셨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성당까지 들어와서는 우는 그 소리는 형제들의 노래와 어울리는 듯했다. 이렇게 깊은 동정과 친절 그리스토의 사랑에 사무친 프란치스코에게 누구나 위로는 교황과 황제들로부터 아래로는 산중의 도둑까지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늑대, 염소, 제비, 모든 동물, 또 식물에 이르기까지 자기네 존재를 진정 알아주고 깊은 동정과 사랑을 주는 사람을 생전 처음으로 만나보는 감격에 모두가 그 앞에서 양같이 녹아지고 말았다. 그 후 2, 3년 동안은 프란치스코의 여행에 대하여 별로 잘 알려진 게 없다. 프란치스코가 그동안 이태리를 여행했다는 사실은 다소 믿을만하다. 그러나 이것도 로마니아 지방여행인 듯하다. 1213년 초에는 이미 전교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산 마리노 소공화국에서 멀지 않은 지방에 옛날에는 몬떼 벨드로라 불렸던 기족의 성이 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 레오가 상쾌한 5월 어느 아침 이 도시에 왔다. 탑에서 깃발이 펄펄 휘날리고 있었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와 대축제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호화롭게 차려입은 기사 후보생들과 병사들이 바쁜 걸음으로 도개교를 지나고 있었다. 이 지방의 모든 귀족들을 초대하여 경축바 상시합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프란치스코는 붕괴하지 않았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 곧잘 붕괴한다. 프란치스코는 갑진 옷을 입고 사치스런 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타일러 왔었다. 하느님은 또한 그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생각만 하시면 저들을 부르십니다. 하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역시 축제에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하느님을 위한 훌륭한 기사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미사에 참내하자 한 청년이 기사 서약을 하였다. 모든 것을 본 후 프란치스코는 성 안의 정원 계단에 올라서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다 고상한 또 다른 기사도가 있습니다. 귀족 가문의 출신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미를 쟁취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선이시고 지구의 선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기사로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속, 육신, 마귀들인 원수를 대항하여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기사가 사랑하는 부인에게 하는 만큼만 우리가 그분께 충실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며 어떠한 장애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분을 섬기는 데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부인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한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란치스코는 설교했다. 그의 말은 젊고 기쁨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카센티노의 치우시성의 오를란도 데이 까타니 공작이 가까이 다가와서 프란치스코에게 말을 건넸다. 사부님, 저는 제 영혼의 고령 문제를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그 젊은 공작은 다시 프란치스코를 찾아와서 의논하게 되었다. 의논 끝에 공작이 이같이 말했다. 저는 투스까니 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베르나라고 하는데 매우 조용한 곳이어서 신심생활을 하기에는 알맞은 곳입니다. 당신과 당신 형제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하기에 적당하고 조용한 곳을 전부터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먼저 신자들을 통해서 당신 양떼를 돌보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린 다음 오를란도 경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작님, 당신이 귀양하시면 저는 두 형제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곳을 보고 기도와 묵상에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기꺼이 우정어린 당신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당장 오를란도 공작의 선물을 보러 가지 않았다. 다시금 순교의 멸류관이 저쪽에서 손짓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형제 베르나르도와 함께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회교국인 모로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아마도 1214년 겨울에 출발한 듯하다. 그는 스페인을 경유하여 여행했으나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중병에 걸려 하는 수 없이 여행을 중지해야만 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프란치스코는 콤포스테라의 성야고보 성당을 순례하고 프랑스를 경유하여 뽀릉찌운 콜라로 되돌아왔다. 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형제들을 많이 얻었다. 그 이듬해 1217년 5월 14일 프란치스코는 뽀릉찌운 콜라에서 성신강림 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형제에 많이 입회했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면서 그는 전과 같이 단순한 설교를 시작했다. 모든 형제들이 크게 감동했으며 만족하는 태도들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용기를 내어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형제들은 이같이 많아졌습니다. 이태리뿐만 아니라 독일,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성지까지 전교하러 가야겠습니다. 이 제안은 크게 환영받았다. 그래서 이태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성교 지역과 관구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성지는 그 자체만으로 관구가 형성되었고 그곳 관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엘리아 본바로네였다. 1217년 총회 후에 형제들은 비로소 이탈리아 국외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 형제회를 설립하기 위해 출발했다. 프란치스코는 이같은 기사적 원정에 지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따르리라고 예상했다. 형제들이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먼 외국의 언어 풍습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들은 돈을 소유하지 않았고 제후의 추천장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모범을 보이기 원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로 갈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며 지원자를 모집했다. 그들에게 언제나 두 사람씩 가시오. 겸손과 근신한 태도로 걷고 늘 기도하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여행하고 있을 때도 수도원 안에 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어디를 가나 동반해 따라가는 여러분의 육체는 수실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그 안에 사는 은수사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힘쓸 것은 명상과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로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고 그 자신은 형제 마세오를 데리고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 이번 여행에서 두 사람이 종이 걸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식물을 구걸하기 위해 갈라져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날 탁발에서 묵은 빵 껍데기를 조금 얻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풍채가 좋고 호남인 형제 마세오는 가는 짓마다 좋은 대우를 받아 신선한 빵과 야채를 얻어왔다. 두 탁발 수산을 미리 약속해둔 샘가에서 만나 서로 얻어온 식물을 보았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초라한 자기보다 동료의 탁발 성공에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다. 형제 마세오 진실로 우리는 이같이 좋은 대접을 받아 풍요함과 보배를 누리기에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제자는 좋아하는 스승을 보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지극히 빈곤을 앞에 놓고 어찌 풍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는 식탁도 없고 밥그릇 하나도 칼 한 자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달랐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란 확실히 인간들의 창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희사로 얻은 이 빵, 식탁 대신으로 이용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석, 우리 목마름을 추겨주는 저 맑은 샘물, 이 모든 것은 다만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고로 거룩한 청빈의 존귀한 보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기쁨 속에서 빵을 먹고 또 곁에 흐르는 맑은 샘물로 목을 축였다. 배가 부르는 힘이 생겼다. 앉은 채로 경건한 찬가를 노래하고 나서 여행을 계속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돌연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여정을 변경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우선 로마로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배인 청빈의 은혜를 주십사하고 기도합시다. 가던 길을 갑자기 바꿔가면서도 거칠 것 없는 이 자유 청빈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생활에 감격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왕 청빈의 찬가를 부르기로 시작했다. 형제 마세오여 우리둘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허무한 사물들을 이렇게 발로 짓밟게 하는 것은 축복된 청빈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것도 청빈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지상에 살면서도 천사들과도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늘에까지 높여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일치시켜주는 것도 청빈입니다. 형제 마세오여 진실로 우리같이 천한 그릇은 비같은 하느님의 지극한 제보를 얻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적 진주의 완전한 열애자이신 거룩한 사도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이 은혜를 어깨에 주십사하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중계의 대도로서 거룩한 청빈의 위대한 스승이시오 열애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스러우니 덕에 참된 준봉자 겸손한 제자로 삼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포르투갈에 파견된 형제들은 처음에는 좋지 못한 냉대를 받았다. 그러나 황후 우라카가 이 작은 형제들이 하느님의 종들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녀의 덕택으로 왕 알평소 이세는 형제들이 리스본과 기마랑에스에 머물러 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그 밖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헝가리에서는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작은 형제들을 오해하여 믿음을 핑계삼고 고행자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불황배 위선자라고 여겼다. 그래서 형제들은 가는 곳마다 거리에서 쫓겨났고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개를 시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끝이 뾰족한 몽둥이로 작은 형제들의 허리를 찌르면서 쫓아왔다. 프랑스에 간 형제들은 당신들이 알비파 사람이요? 하고 물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예라고 대답하여 이단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스페인도 남프랑스처럼 이단에 유린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이단파가 크게 진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형제들은 거짓 공교의 도로 의심을 받아 쫓겨다녔다. 외국 선교 중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은 독일이었다. 60여 명의 작은 형제들이 펜나엘 조반니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 나라에 도착했다. 형제들은 독일어에 야 라는 한마디만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즉시 야 했다. 도착 첫날 독일인이 와서 배가 고프냐고 묻는 말에 대하여 야 라고 했더니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튿날에는 독일인이 작은 형제들을 보고 너희들은 카타리나파로서 롬팔디아인을 타락시킨 후 독일까지 부패시키려고 찾아온 저주스러운 이단자들인가? 하고 물었을 때도 똑같이야 하고 대답했다. 그 무렵은 카타리나파의 영향이 독일 전국에 퍼져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발가벗겨 노대에 동여매인 채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맞았다. 이러한 욕의 고난을 접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자연히 걱정되고 불안했다. 그가 다음과 같은 꿈을 꾼 것은 아마 이때였던 것 같다. 그는 꿈의 한 마리의 작고 검은 암탉을 보았다. 그 암탉의 주위에는 자기 날개만으로서는 전부 감싸 덮어줄 수 없을 만치 많은 병아리 떼들이 오글거리고 있었다. 병아리가 너무 많아서 이 가련한 암탉은 날개로 모두 품을 수 없었다. 잠을 깨고 나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 검은색 암탉은 키가 작고 머리털이 검은 나 자신이 틀림없다. 비둘기 비슷하게 생긴 것은 내가 거룩한 보금대로 따르기 위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순을 상징한 것이다. 너무 많은 병아리는 나같이 약한 자로서는 그들을 끝까지 통솔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가 많아진 형제들을 상징한다. 그러니 그들을 로마 교회에게 맡기기로 하자. 그곳만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수도회를 교회에 맡길 수밖에 없음이 명백해졌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교황청을 방문했다. 교황 앞에 섰을 때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했다. 그 다음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교황과 추기경들은 크게 감동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가 우고리노 경을 스토의 특별 보호자로 청해주기를 요청하자 쾌히 승낙해 주었다. 로마 체류 중에 프란치스코는 도미니코와 해우했다. 우고리노 경이 주선했던 것이다. 도미니코는 맨발로 아시시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을 보고 감탄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뒤 얼마 후 두 창설자는 뽀롱지훈 콜라에서 제외했다. 1218년 성신강림 첫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우고리노 경은 수도의 보호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도미니코와 일곱 명의 설교 수도사 성직자들과 기족들이 그 뒤를 따랐다. 우고리노는 작은 가난한 자 프란치스코와 그의 수천명의 아들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린 만큼 감동했다. 이때 형제들의 고행한 얼굴은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기쁨과 열의로 빛났다. 추기경은 불을 짖었다. 여기야말로 전쟁에 대비한 그리스도 기사의 군단이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도미니코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여겨졌다. 수천명의 형제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사시간이 되자 그 지방의 주민들이 빵, 치즈, 콩, 포도주 등 많은 음식물을 노세에 싣고 필요한 그릇까지 가져왔다. 그들은 수도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감격스러운 광경에 도미니코는 안심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들에 넘치는 환희, 일반 민중들의 동정, 뽀로지움 콜라 총회의 초막의 빈곤,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활동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 청빈의 복음을 자기도 받아들여 실행할 결심을 선언하기에 이를 정도로 크게 감동했다. 우고리노 추기경은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수도회는 갑자기 회원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불평하는 무리들이 없다고 볼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회심 전에는 대학의 학생이었던 소수의 탁발 수도사들은 순간적인 감동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그 지나친 가난, 완전한 무소유에 대하여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 수도회의 규칙이 너무 짧고 간단한 훈계만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큰 단체를 통솔해 가기에는 불충분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여겨졌다. 이런 무리들이 추기경 우고리노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추기경의 견해를 듣고서 그가 자신들의 유력한 동정자라고 간주했다. 우고리노 추기경은 프란치스코와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암시를 던져보았다. 즉, 작은 형제들 중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을 골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중책을 맡기면 어떤가, 그들과 자주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등등. 이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받았다. 성인은 한마디 대답도 없이 우고리노의 손을 잡고는 그와 함께 총집회로 모인 대중 앞에 나섰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프란치스코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채 불을 짖었다. 주께서는 저를 단순과 겸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덕에 있어서 주는 저 자신과 저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런 거로 과거의 다른 수도회나 단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성 베네딕도나 성 아우구스티노나 성 베르나르도나 그 밖의 누구의 규칙을 그대로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 자애로우심에 의하여 저에게만 보이기 적당하다고 여기시는 바와 또 하느님께서 세상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질적인 소유, 지식이나 학문도 나는 배격합니다. 하느님은 그대들이 학문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대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혼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받은 소명과 자기의 독립을 양보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의 선견 지명은 교황의 작은 형제에 제공하는 호의와 많은 특권도 형제의 독립과 자유에 비하면 무가치한 일이라 느꼈다. 프란치스코가 이 같은 태도로 자기 입장과 사상을 단호하게 방어하려 하고 제약이 나는 열심을 보고 우고리노 추기경은 매우 놀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평생 나사렛 예수 한 분만을 모방하려는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다든지 신세 지는 일은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토께서도 원수 앞에서 도피한다거나 매맞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도 아무런 보호도 면제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같은 시련과 박해는 프란치스코를 슬프게 하기보다 주님을 본받는 일로 알아 도리어 기뻐했다. 1219년 천사의 성마리아 성당에 회집한 형제들 중에는 불철저한 형제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강조하는 청빈과 고난을 잘 인내하여 겸손 속에서 얻은 완전한 기쁨을 얻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불완전한 기쁨, 즉 생활이 되도록 쾌적하고 아무런 시달림 없이 무사 안전주의를 선택하여 즐기는 수도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그들의 수도원도 청빈 정신에 그다지 철저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총집회에 왔을 때 2004의 성마리아 성당 곁에 뜻밖에도 웅장한 석조 건물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도 이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보고는 붕괴했다. 작은 형제의 전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심 성지인 이곳 사랑하는 뽀릉찌운 콜라에서 감히 청빈을 우롱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형제들이 이 새로운 건물은 아시시 시민의 정성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애써 변명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헐어 아래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 중지되었다. 프란치스코의 행동에 불만스러운 일부 형제들이 건물 전체가 파괴될까 두려워 곁에 있던 아시시의 기사들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중재에 나섰다. 형제여 이 건물의 소유자는 당신이 아니라 아시시의 고울입니다. 우리가 대표로 부탁드리니 더 이상 헐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의 뜻밖의 항의에 프란치스코는 이 건물이 실제 당신들의 것이라면 나로서는 여기에 손댈 권리가 없습니다. 라며 비통한 마음으로 집을 허무는 일을 중지했다. 어느 겨울날 프란치스코는 페루지아에서 뽀릉찌운 콜라로 가고 있었다. 대단히 매서운 추위였던 모양이다. 프란치스코는 앞서 가던 레오 형제를 불러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성덕과 가마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해도 그런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하고 말했다. 좀 더 걷다가 프란치스코는 그를 두 번째로 다시 부르며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곱추를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더 위대한 일로 죽은 지 나흘된 사람까지 부활시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하고 말했다. 또 좀 더 가다가 프란치스코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모든 나라 말과 온갖 지식과 만가지 책에 능통하고 장래일 뿐만 아니라 인간 양심의 비밀까지 뚫어볼 수 있다 하여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또 좀 더 가다가 프란치스코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하느님의 어린 양인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의 결도와 약초의 효력을 알고 또 땅의 보물을 다 찾아내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 사람 돌 초목의 뿌리와 물의 효능을 알고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좀 더 걸어가다가 프란치스코는 큰 소리로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전교에 아주 능하여 불신자들을 모두 회개시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끌어들인다 해도 잘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3km는 족히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레오 형제는 몹시 놀라 사부님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비에 젖고 추위에 얼고 진창에 빠져 형편없이 되어 어느 수도원의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화를 내며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물으면 당신들의 형제 두 사람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말하기를 거짓말 말아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두 명의 악당이지 썩 물러가거라 그리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쏟아지는 빗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 둘 때 그러한 욕설과 인정 없는 무자비한 대접과 매정한 거절을 우리가 인내로서 달게 받고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이의 덕으로 문지기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느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레우 형제여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가 더 화를 내며 튀어나와 우리가 나쁜 불량배나 되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내쫓으며 여기서 썩 물러가지 못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병원에나 찾아가 여기서는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만일 애덕에 숭고한 정신에서 인내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다에게 참아 받아낸다면 레우 형제여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추위와 어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이 파렴치족들아 혼 좀 나봐라 하고 고함치며 옹이가 가득 베인 몽둥이를 들고 나와 수도복 모자를 휘어잡고 우리를 내둥댕이쳐 눈속에 굴리며 몽둥이로 사정없이 매질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에게 참아 받고 복 대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레우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레우 형제 이제 결론을 들으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이기고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 받는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다른 선물은 자랑 삼을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냐 자랑합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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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